제갈량의 마지막 개체 거는 8년 7월 조지는 병세가 회복되자 천자에게 촉을 치겠다는 표를 올렸다 조회는 이를 허락하여 조진을 서쪽 정볼의 대도독으로 삼고 사마일을 부도독으로 삼았다 위군 40만 대군은 기세 등등하게 검각을 지나 한중을 취하러 길을 떠났다 곽회 등 다른 장수들도 각각 다른 길로 나누어 한중을 향해 파도처럼 진격해갔다 이번에야말로 촉을 정복하겠다는 일념이었다 이쯤 제갈량의 병도 거의 나아서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다 위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은 제갈량은 왕평과 장의를 불러 명령했다 군마 1천을 줄 테니 진창으로 가서 위군을 막아내라 왕평과 장의는 크게 놀랐다 아니 승상께서는 어찌 천명으로 40만을 막아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죽어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 제갈량이 빙글에 웃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밤의 천문을 보니 아주 큰 비가 장기간 내릴 것 같다 위군은 감히 숲을 지나 진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해를 입을 일은 결코 없을 터이니 안심해도 좋다 왕평과 장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하며 병력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조진도 대군을 끌고 진창에 진을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갈량의 예측대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마출로 접어들어 장대비가 몽둥이처럼 땅에 내리꽂혔다 병제의 수심이 삼척에 이르러 병기는 모두 물에 젖었으며 병사들의 원망도 끊이지 않았다 말들은 먹이가 떨어져 죽는 게 부지 기수였다 비는 한 달이 넘게 내리면서 날이 게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 죽병의 기습이라도 받는다면 전렬할 태세였다 조예는 어쩔 수 없이 조서를 내려 조진과 사마의에게 군사를 돌릴 것은 명하였다 제갈량은 사마의가 철수하면서 복병을 매복시켜 놓은 것을 알고는 일부러 위병을 뒤쫓지 않았다 조진은 죽병이 추격해오지 않자 복병들을 철수시키려 하였으나 사마의가 반대했다 안됩니다 촉병은 반드시 양쪽 골짜기로 나와 우리가 멀리 간 후에 기산을 취하려 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내기를 하십시다 우리 각자 한 골짜기씩 지키고 있다가 열흘이 지나도 촉병이 추격해오지 않으면 내가 화장을 하고 여장을 하여 용서를 청하겠습니다 부도독 사마의는 결사적으로 조진이 복병을 철수시키는 것을 만류했다 위연 진식 등 촉장 네 명은 제갈량의 명을 받들어 이만 병력을 끌고 기국을 향해 갔다 반쯤 갔을 때 등지가 달려오더니 명을 전했다 승상의 명입니다 틀림없이 위병이 매복해 있을 테니 절대 서둘러 앞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연과 진식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천 군사를 끌고 계속 기국으로 진격해 가던 진식 앞에 갑자기 포성소리가 한 번 울려왔다 골짜기에서 천지가 들끓는 소리가 나며 매복해 있던 위군이 쏟아져 나왔다 다행히 위연이 군마를 끌고 와서 진식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나 완전히 대패하여 군사는 겨우 수백 기밖에 남지 않았다 조진은 부장 진량을 시켜 촉의 정세를 염탐하게 했다 일주일째가 되어도 촉병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자 조진은 사마이와의 내기에서 자신이 이겼다는 생각을 하고 더욱 해이해진 마음을 가졌다 그날 밤이 되자 난데없이 촉군들이 진량이 부대를 거침없이 기습해 들어와 조진을 사로잡으려 했다 조진은 불시에 당한 일이라 미처 방어할 태세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조진은 완전히 촉군에게 포위되어 있다가 사마이의 군사가 도착하여서야 겨우 목숨만 건진 꼴이 되었다 수치심과 충격으로 조진은 또 병이 돋져 몸저 누웠다 제갈량은 승리를 거두어 기산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되었다 그는 진식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죄로 참형에 처했다 물론 위연에게도 책임이 있었으나 제갈량은 따로 계획이 있었기에 위연은 그대로 살려두었다 조진이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이 들리자 제갈량은 장담했다 내가 편지 한 장을 써서 조진에게 전할 생각이다 그는 틀림없이 이 편지를 읽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제갈량은 항복한 위병을 시켜 조진에게 서신을 전했다 조진은 지금까지 위병의 패적을 낱낱이 적은 제갈량의 편지를 받고는 정말 분을 못 이겨 화병으로 죽고 말았다 조회는 조진이 제갈량의 편지를 받고 화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 사마이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다 사마이는 대군을 끌고 나갔다 위병과 족병이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였다 제갈량은 수로에 앉아 깃털부채를 흔들며 여유롭게 앉아있었다 사마이는 제갈량에게 시비를 걸었다 우리 먼저 진법으로 싸워보자 진다면 나는 깨끗이 물론 나겠다 제갈량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 좋다 일세를 풍미하는 천재적 지략가들이 자웅을 겨를 준비해 들어갔다 제갈량은 팔진법을 펼쳤다 팔진 안에 들어온 위병들은 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진안에 갇힌 위장들은 모두 꼼짝없이 촉진에 끌려갔다 제갈량은 웃으며 그들에게 일렀다 사마이에게 병법 공부나 좀 더 하고 오라고 일러라 내 특별히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니 군기와 말은 두고 가야 한다 제갈량은 병사들에게 영을 내려 이들의 옷을 벗기고 얼굴에 검은 치를 하여 위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했다 사마이는 군사들이 우스운 몰골로 돌아오자 대노했다 사마이가 삼군을 몰아 일제히 촉진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관응과 강유가 나타나더니 전후에서 협공을 하며 쳐들어왔다 사마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촉구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사마이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위병은 이미 10분의 7, 8이 꺾여버렸다 사마이의 패배였다 제갈량은 대승을 거두고 회군하여 기산으로 왔다 한편 도위, 구안이 군량을 열흘이나 늦게 수송해온 데에 대해 제갈량은 노기를 드러냈다 천장에서 군량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단 하루가 늦어도 안 되거늘 너는 열흘이나 늦게 왔으니 군법에 따라 참해야겠다 제갈량이 영을 내리려 했다 이에 양이가 나서서는 굳구 제갈량의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다 지금 그를 참하시면 군량 수송에 더 큰 차질이 생기니 거두어 주십시오 제갈량도 이를 수궁하여 곤장 80여대를 치고는 살려주었다 하지만 구안은 앙심을 품고 위로 가서 투항하고 말았다 그는 사마이의 명을 받고 제갈량이 제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소문을 내서 유선에게 불려가도록 일을 꾸몄다 과연 소문은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퍼졌고 어리석은 유선은 간교에 빠져 한창 전장에서 승전하고 있는 제갈량을 불러들이라는 책령을 내렸다 제갈량은 한탄했다 틀림없이 폐하의 곁에 간신이 있다 이제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거늘 제갈량은 알 수 없이 철수할 체비를 갖추었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추격을 막기 위해 계략을 썼다 병사는 줄이고 아궁이는 늘리는 병법이었다 병사들을 나누어 후퇴시키며 아궁이는 두 배를 늘려서 만들어 놓자 사마이는 자기 궤에 넘어갔다 아궁이의 수를 보니 병사를 후퇴시키는 척하며 매복시켜 놓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갈량의 계력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 사마이는 뒤를 쫓지 않고 자신도 군사를 철수시켰다 군사를 이끌고 무사히 돌아온 제갈량은 유선을 알혀냈다 제갈량이 조심스레 유선에게 말을 꺼냈다 폐하께서 급히 논의하실 일이 있다고 신을 부르셨지만 신이 뵙기에 그런 연유가 아닌 듯 하옵니다 신이 딴 마음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아 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신지요 유선은 몹시 난감해하다가 사실대로 도설했다 실은 그렇습니다 짐이 못나서 망령되이 환간들의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제갈량은 추상같은 표정으로 가나였다 구안이 퍼뜨린 헛소문을 진신인 양고한 환간들이 폐하를 미혹하여 신을 부르도록 했으니 그대를 참해야 합니다 제갈량은 장원과 비비를 불러 천자께 제대로 간하지 않은 죄를 문책했다 분위기를 수습한 제갈량은 거듭 중원을 도모할 계획을 세웠다 건응 9년 2월 제갈량은 마침내 새로이 군사를 일으켜 위를 정벌하러 나섰다 사마이도 명을 받들어 출전했다 사마이는 장합에게 명하여 기산의 병력을 주둔시켜 촉병을 막도록 했다 사마이는 단언했다 지금 공명이 대군을 몰아 나오는 것은 농서에 보리를 베어 군량을 삼으려는 것이여 나와 곽해는 천수의 모든 거울을 순시하여 공명이 보리를 베는 것을 막을 작정이여 그는 곽해와 함께 기산으로 갔다 촉병도 기산에 도착했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예상대로 보리를 베어 군량을 보충할 생각으로 병사들을 농서로 보내 보리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했다 돌아온 병사가 보고했다 사마이가 병력을 이끌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갈량은 깜짝 놀랐다 제갈량은 궁금히 생각하더니 목욕을 하고 의복을 정제했다 그는 똑같은 수레 3대를 준비시키고 머리를 삼발한 다음 맨발인 사병 20명씩을 수레마다 따르게 했다 그리고 검을 차고 길을 든 사병이 수레를 밀게 했다 제갈량은 1,000명의 군사는 이를 호비하고 500명의 군사들에게는 공격을 지시했다 과능은 천신으로 분장하여 수레를 밀었다 수레 위에는 가짜 제갈량이 올라탔다 다음날 수레에 올라탄 제갈량이 적을 유인했다 사마이는 병사들에게 명을 내려 제갈량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위에 병사들이 쫓아가도 쫓아가도 제갈량의 수레는 일정 거리를 둔 채로 잡히지가 않았다 게다가 제갈량의 일행은 분위기가 음산하고 이상하여 마치 사람이 아닌 귀신처럼 보였다 호련 몇 대의 수레가 연달아 나타났다 수레마다 제갈량이 앉아있었다 수레를 밀며 호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괴있쩍고 요상하며 병사들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복병이 숨어있는 듯하여 감히 접근조차 알 수 없었다 사마이는 탄식하며 영을 내렸다 국명이 또 요상한 계략을 꾸몄다 아무래도 축지법을 쓰는 듯하다 위험하니 그만 후퇴하라 결국 제갈량의 계략이 맞아떨어져 촉군은 보리를 뵐 수 있었다 사마이는 촉군인 노성에게 보리 타작을 하는 것을 보고는 병력을 이끌고 기습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과연 제갈량이었다 일찌감치 준비가 되어 있던 제갈량은 위병이 노성 앞에 이르자 성 위에서 화살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었다 곧이어 포성이 울리더니 네 방향에서 촉의 복병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앞에는 화살비요 뒤에는 적병이니 위병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을 판이었다 결국 사마이는 대패하여 또 쫓겨가고 말았다 이때 제갈량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이엄이 보낸 편지였는데 위급함을 알리는 것이었다 위와 동호가 손을 잡고 촉을 취하기로 약조했다 하옵니다 군사를 일으킬 듯하니 승상께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제갈량은 대경실색했다 중원정벌이라는 대사가 눈앞에 있기는 했지만 서천을 잃을까 두려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갈량은 비밀스럽게 영을 내려 기산에서 조금씩 병사들을 철수시켰다 장합은 제갈량의 계교에 빠질 것이 두려워 추격하지 않고 사마이에게 서둘러 촉병의 철수를 보고했다 사마이는 장합의 보고를 받고 몸소 나가서 촉병이 주둔하던 성을 살폈다 과연 성은 비어있었다 사마이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누가 나가서 촉병의 뒤를 쫓아 공을 세워보겠느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합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마이는 탐탁지 않게 여겼다 장군은 성정이 너무 급하오 사마이의 믿없지 못한 말에 장합은 더더욱 고집을 피웠다 사마이는 마침내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줬어 다만 국명은 속임수를 잘 쓰니 특히 복병을 조심하시오 사마이는 거듭 당부하고는 장합에게 병력을 이끌고 앞서 출전하게 했다 사마이 자신은 뒤에서 병마를 이끌고 가 장합의 뒤를 후원하기로 했다 장합은 병마를 이끌고 기세 좋게 촉군의 뒤를 쫓았다 목도문에 이르자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빛이 환해지더니 병사들의 요란한 함성 소리와 북 꽹과리 소리가 천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미군은 바위가 쌓여 오갈 길이 모두 꽉 막혔다 장합은 이번에도 제갈량의 계교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길은 끊어지고 양옆은 모두 절벽이니 기어오를 방법도 없었다 이번에는 산 위에서 촉의 복병들이 화살을 비우듯 쏟아냈다 장합과 일백여명의 장군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촉병의 화살에 맞아 전멸하고 말았다 군사를 돌린 제갈량이 마침내 한중에 도착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염의 서신은 거짓이었다 다만 군량을 제때 수송할 방법이 없자 죄를 면하려고 제갈량에게 편지를 써서 돌아오게 한 것이었다 제갈량은 화가 머리끝까지 지소사올라 영을 내렸다 내 한몸의 죄를 면하려고 국가대사를 망쳤으니 당장 차명에 처해야겠다 비위가 나서서 만류했다 이염이 폐하께 군량은 충분한데 군사께서 왜 병마를 돌리셨는지 알 수 없다고 아뢰었다 하옵니다 이염을 차명에 처하면 폐하의 위신에 해가 될까 염려되옵니다 제갈량도 생각을 해보니 이염을 참하면 이염의 말을 고지드는 유선의 어리석음만 내보이는 꼴이 될 것 같았다 제갈량은 황제께 청하여 이염을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귀양을 보냈다 제갈량은 또다시 군사를 정돈하고 군량을 비축하며 위를 정불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건흥 12년 2월 제갈량은 여섯 번째로 기산으로 출병할 뜻을 비추었다 유선은 만류하였다 천하는 지금 위 촉 5가 솔밭 형세를 이루며 안정되어 있는데 또 출정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시면 안되겠습니까 전문대를 관할하는 이도 나서며 제갈량에게 가나였다 신이 천문을 보니 위가 있는 북편의 기운이 너무나 왕성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수만 마리가 한 수에 빠져 죽었다 하고 잣나무가 밤이면 운다고 하니 이는 촉에게 아주 불길한 조짐입니다 가벼이 군사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갈량은 그들의 조언을 무시했다 그런 작은 조짐으로 어찌 천하대사를 단정하려 합니까 선제의 뜻은 중원을 정보라여 한시를 부흥시키는 것이었어 제갈량이 출정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비보 하나가 날아들었다 관응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의로운 젊은 맹장 하나를 잃었구나 제갈량은 통곡하다 혼절하고 말았다 출병의지를 굳힌 제갈량은 삼십만 대군을 이끌고 다섯 갈래로 나뉘어 위로 쳐들어갔다 조예는 제갈량이 중원을 정벌하러 온다는 전가를 받고는 사마이를 불러 영을 내렸다 조예가 촉을 맞아 싸우게 하니 사마이는 사십만 대군을 이끌고 촉병을 막으로 길을 떠났다 조예는 손수 조소를 써서 사마이에게 내렸다 성을 굳게 지키고 절대 나와서 싸우지 마시오 촉군의 군량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한꺼번에 치면 틀림이 없을 것이오 사마이는 위수에 진을 친 뒤 위수에 다리를 세웠다 용체 뒤에는 성을 쌓아 장기간 성을 지킬 준비를 했다 화쾌와 소녀에게도 영을 내려 북원을 지키게 하고 촉군이 농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했다 제갈량 제갈량 병력을 파견해 북원을 취하는 척하며 위군 모두 위빈을 취하려고 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이러한 의중을 훤히 내다보고는 병사와 사수들을 매복시켜 두었다 땜목을 타고 가 다리에 불을 지르려던 촉병들은 매복해 있던 위병들의 기습을 받았다 화살에 맞고 물에 빠져 죽은 촉병의 숫자가 일만여명에 이르렀다 결국 촉군은 대패하여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촉군이 대패하여 쫓겨 돌아오자 제갈량은 우울하고 답답하여 견딜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호련 비위가 성도에서 올라왔다 제갈량은 그를 맞아들이며 부탁했다 내가 동호의 서신을 보내려 하는데 장군이 좀 가주실 수 비위는 쾌히 응낙했다 비위는 제갈량의 편지를 가지고 동호의 손건에게 전했다 폐하께서 촉과 함께 손을 잡고 중원을 도모하여 천하를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정컨대 받아들여 주소서 편지를 읽은 손건의 머릿속이 번쩍했다 이것이다 손건은 진작부터 군사를 일으켜 중원을 중원을 취하고 차였다 30만 군사를 일으켜 내가 진이 출정하리다 손건은 시원스레 응낙했다 사마의는 개교를 써서 정문을 촉진으로 보내 거짓 항복을 시켰다 이를 알아챈 제갈량은 정문을 시켜 사마의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사마의가 몸소 출병하면 정문 자신은 안에서 내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마의는 제갈량의 개교에 빠져 군사를 이끌고 촉진으로 갔다가 복병들의 기습을 받아 대패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위군은 굳게 성문을 닫아 걸고는 절대 촉군과 대적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나가서 지형을 살펴보다 조롱박처럼 생긴 골짜기인 상반국을 발견했다 제갈량은 이곳으로 장인들을 불러 비밀스레 모구 유마를 만들어 식량을 수송하게 했다 제갈량이 고안에 만든 모구 유마는 움직일 수 있었다 게다가 먹거나 마시지 않으니 성가시지도 않았다 사마의는 촉군의 식량이 떨어져 물러가기만 기다렸으나 모구 유마를 만들어 군량을 수월하게 옮겨놓자 약이 바짝 올랐다 군사들에게 명하여 모구 유마 몇 피를 빼앗아 오도록 한 사마의는 제갈량의 질약을 모방하여 똑같은 모구 유마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위군이 모구 유마로 군량을 실어오던 중 매복해 있던 촉군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위군이 쫓겨가자 촉병은 모구 유마의 혀를 돌려 모구 유마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돌아선 위병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모구 유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후련 산 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기이한 옷차림에 무서운 탈을 쓴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위병들을 내쫓고 모구 유마의 혓바닥을 돌려서는 유유히 끌고 갔다 멀찍이서 이를 보던 위병들은 귀신을 본 것 마냥 놀라서 소리쳤다 위병은 겁에 질려 떨면서 감히 덤비지 못했다 이로써 촉군은 엄청난 군량을 손에 넣었다 사마의는 빼앗긴 군량을 찾기 위해 병력을 이끌고 촉진으로 쳐들어갔으나 중간에 복병이 있을 것은 생각지 못했다 사마의는 촉군에 쫓겨 단신으로 간신히 포위를 뚫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얼마 뒤 조예가 보낸 조서가 도착했다 동호의 군사가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군은 절대 이들을 대적하지 말고 성을 굳게 지키고만 계시오 조예는 몸소 삼로군을 끌고 나가 동호 군대를 물리쳐 신성과 합비의 포위망을 풀기로 했다 만총이 먼저 소호구에 도착했다 그가 동호의 진영을 살펴보더니 조예에게 가나였다 동호는 우리를 가벼이 보고 왔습니다 아직 준비가 없을 터이니 오늘 밤에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밤이 되어 위군은 동호의 진을 기습했다 아무 준비 없이 있던 오군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전함과 군량은 불에 타고 병사들은 죽고 다치는 이가 부지기수였다 제갈근은 패잔병을 끌고 면구로 달아났다 육손이 상소를 올렸다 지금 신성을 포위하고 있는 병사를 철수하여 위군의 귀로를 막고 앞뒤에서 위군을 치면 순식간에 승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가지고 가던 보병이 위군에게 잡히고 말았다 죄는 이 서신을 보고는 탄식하였다 육손은 정말 타고난 모사로구나 계획이 위군에게 완전히 탄로가 났으니 그 방법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육손은 다른 계책을 생각하느라 고심했다 죄갈근은 육손에게 서신을 보내 동호의 군사들을 철수시키는 편이 좋겠다고 권했다 이에 대해 육손은 따로 생각이 있다는 말만 전하니 의아해진 죄갈근이 직접 육손의 진으로 가보았다 육손의 사병들은 콩과 팥을 심으며 농사를 짓고 있고 육손은 장수들과 활쏘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죄갈근은 의혹이 들어 육손에게 물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육손은 쉽게 답하였다 계락을 적에게 들켜 철수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물러가면 위군이 쫓아와 공격할 터이니 서서히 안전하게 물러가야 하지요 사마의가 병력을 그냥 묶어두고 움직이지 않자 제갈량은 상반곡으로 군량을 옮겨 위군이 이를 알도록 했다 위병은 상반곡에 매복해 있다가 촉병의 모구 유마를 여러 차례 빼앗았다 촉병은 매번 거짓 패하여 달아나니 위병이 얻은 양식은 상당량이 되었다 사마의는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마침내 출전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촉병이 거짓 패하여 달아나는 척하니 사마의는 골짜기 깊은 곳으로 유인되었다 이때 촉병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산 위에서는 화살이 비오듯 날아왔다 여기저기서는 불길이 치솟으니 사방이 불길에 둘러싸였다 사마의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길게 탄식했다 여기서 우리 삼부자가 죽게 되는구나 골짜기에 쥐레까지 묻어둔 제갈량은 산 위에서 이를 내려다보며 무한히 기뻐하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사마의를 해치우는구나 그 순간 느닷없이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하늘이 무너질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다 불은 순식간에 꺼졌고 쥐레는 터지지 못하였다 사마의의 부자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결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도주했다 제갈량은 가슴을 치며 탄식했다 사람이 하고자 하여도 그 이루어짐은 하늘이 결정하는 것 어쩔 수가 없구나 제갈량은 병마를 돌려 오장원으로 갔다 혼뚜리 난 사마의가 굳게 버티며 촉의 도전에 응하지 않자 제갈량은 사마의에게 서신과 선물을 보냈다 사마의가 제갈량이 보내온 편지를 뜯어보니 조롱이 가득했다 대장부가 창과 칼을 피해 숨어 있으니 아녀잡아 갔구나 여인의 의복을 보내니 잘 받아두어라 선물은 여인의 옷 한 벌이었다 그렇지만 사마의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태연하게 편지를 읽고 선물을 받았다 선물과 서신을 전하러 온 사자에게도 후한 대접을 하며 물었다 승상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가 일찍 일어나시고 식사는 적게 하시며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십니다 사자의 대답에 사마의가 싸늘하게 웃었다 적게 드시고 일을 많이 하시다니 음 얼마 살지 못하시겠군 기실 제갈량의 건강은 심상치 않은 상태였다 그때 비비가 급히 달려와 제갈량에게 소식을 전달했다 오군이 위에게 대패하여 군량과 병기가 모두 불타고 육소는 계략이 들통나서 모두 철수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이 전갈을 듣더니 혼절하여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깨어났다 제갈량은 밤이 되자 전문을 살피더니 강유를 불러 심각하게 말했다 내 명이 경각에 달렸다 강윤은 깜짝 놀라며 강윤은 깜짝 놀라며 매달렸다 안됩니다 승상 액막이 기원을 드리고 의식을 거행하여 명을 늘려보시지요 강유의 권고를 받아들인 제갈량은 수명을 연장할 기원을 드릴 준비를 했다 검은 길을 들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고 안에는 일곱 개의 큰 등과 마흔 아홉 개의 작은 등을 켜고 주등 하나를 켰다 제갈량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중얼거렸다 이랫동안 이 주등이 꺼지지 않는다면 나의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제갈량은 밤마다 북두칠성을 향해 기원했다 제갈량은 낮에는 병을 무릅쓰고 일을 처리하고 저녁이면 의식을 치르고 기원을 드렸다 제갈량이 안에서 주권을 드리면 강유는 밖에서 지키며 절대 다른 이들의 출입을 금했다 그렇게 엿새가 지났을 때 제갈량이 켜놓은 주등이 밝은 빛을 냈다 제갈량은 너무나 기었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밖이 소란해지더니 위연이 황망히 문을 열고 거세게 바람을 일으키며 들어와 소리쳤다 위병이 쳐들어옵니다 위연의 밝기는 제갈량이 주등을 엎질렀고 불은 탁 소리를 내며 꺼지고 말았다 제갈량은 허망하게 칼을 땅에 내던지며 내뱉었다 하늘이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병이 더욱 깊어진 제갈량은 강유를 불러 당부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한 것들을 스물 네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고 이것은 열 개의 화살이 한 번에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법을 그려놓은 것이다 이것들을 그대에게 전수하니 잘 간직하라 그리고 촉의 다른 땅은 그다지 염려되는 바가 없으나 응평 땅을 주의하라 강윤은 제갈량의 마지막 부탁임을 알고 울면서 절을 하였다 이어 제갈량은 마대를 부르더니 가까이 오게 했다 제갈량은 마대의 귀에 바싹대고 은밀히 무언가를 일러주고는 양이를 불렀다 그가 양이에게 비단 주머니를 하나 주더니 속삭였다 내가 죽은 후 위연은 모반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진에서 이것을 풀어보라 반드시 위연의 목을 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갈량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유선은 제갈량이 몹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 황급히 이복을 보내 문안을 들이게 했다 제갈량은 이복을 보더니 간신히 말을 이었다 불행히 선제께서 맡기신 여업을 이루기도 전에 명을 달리하게 되니 천하의 죄인이오 내 천자께 유표를 올리리다 그날 그날 제갈량은 제갈량은 병든 몸을 억지로 끌고 수레에 앉아 각진영을 순시했다 가을 바람이 가을 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니 찬기운이 뼈마디에 사무쳤다 제갈량은 길게 단식했다 다시 진압에서 역적을 토벌할 수 없겠구나 하늘은 저토록 끝없이 푸르건만 어찌하여 내 명은 여기까지인가 각진영의 순시를 마치고 돌아온 제갈량의 병세는 더더욱 위태로워졌다 병석에 앉은 제갈량은 문방사후를 대령케 하더니 떨리는 선으로 어렵게 유표를 작성했다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욕심을 버리시며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 효가 선황께 미치도록 하십시오 신은 공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니 그 한이 가슴에 깊을 뿐이옵니다 이때 이복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승상의 후계자를 물으러 돌아왔다 제갈량은 대답했다 창원이 승상 자리를 이을만하오 이복이 또 물었다 그 이후에는 누구를 후사로 합니까 피위라면 능히 할 수 있을 거요 이복이 한 번 더 물었다 피위 다음엔 누가 적합합니까 제갈량은 말이 없었다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건응 12년 8월 스무사흔 날 지모가 신에 가까운 천하제일의 모사 제갈공명은 천하통일과 한실부응의 위대한 포부를 끝내 이루지 못하고 5장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54세였다 양이는 제갈량이 생전의 명안대로 고글하지 않고 제갈량의 시신을 그대로 방에 모시고 쌀 7발을 입에 물린 뒤 발밑에는 등을 하나 켜두었다 이렇게 해야 장군의 귀가 떨어지지 않아 사마이가 제갈량의 죽음을 눈치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양이는 비밀스럽게 위헌에게 명을 내려 뒤를 끊게 하고 한 채씩 한 채씩 조심스레 군진을 후퇴시켰다 삼국의 주역 손권의 마지막 사마이가 밤에 천문을 살펴보니 붉은 빛을 뿜는 큰 별이 떨어질 듯 하다가 솟구치기를 두 번 하더니 마침내 은은한 소리를 내며 초경 쪽으로 떨어졌다 사마이는 병사들에게 급히 명하였다 이는 틀림없이 공명이 죽은 징조이다 어서 채비를 갖추어 촉진을 쳐라 막상 군사를 끌고 촉진 앞에 당도한 사마이에게 더럽 의심이 들었다 또 공명이 개교를 쓰는 것 같다 사마이는 하우패를 시켜 오장원의 상황을 탐지하도록 했다 하루는 위연이 자신의 머리 위에 뿔이 돋는 꿈을 꾸었다 그는 조직을 불러 꿈 얘기를 하며 해몽을 청했다 조직은 설명했다 기린과 창룡도 머리에 뿔이 돋아 있습니다 그 꿈은 높은 자리에 오를 꿈입니다 조직은 거짓으로 해몽해 주었다 뿔각자 위에는 칼도자가 있다 머리에 뿔이 나는 꿈은 머리에 칼을 이는 꿈과 마찬가지니 아주 흉몽이었다 위연은 해몽을 그대로 믿고는 기고만장하여 양이의 명을 듣지 않으려 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자리를 양도하라고 고집을 피웠다 양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유에게 위병의 뒤를 끌게 하니 위연은 대노하였다 위연은 마대와 공모하여 양이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하우팬은 사마이에게 족병이 완전히 물러갔음을 알렸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여기고는 영을 내려 전속력으로 촉병을 추격하라고 일렀다 사마이 자신도 몸소 병력을 끌고 앞장서서 촉병을 쫓았다 사마이가 어느 산 밑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에 멀찍이서 가던 촉병들이 갑자기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산 뒤에서도 촉병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명의 장군들도 한승상 제갈량이라 쓰인 깃발을 휘날리며 수레를 호위하고 나왔다 수레 위에는 제갈량이 단정하게 앉아있었고 강유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며 외쳤다 너는 우리 승상의 개교에 또 속았구나 사마이는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위병들도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치기에 바빴다 사마이는 미친 듯이 오십여리를 달렸다 하우패와 하우해가 달려들어 말재가를 잡은 후에야 겨우 멈춘 사마이는 두 장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다 겨우 숨을 돌렸다 사마이가 머리를 쌓아앉으며 물었다 지금 내 머리가 온전히 붙어있느냐 얼마 후 수레 위에 앉아있던 제갈량이 나무로 빚은 목각 인형이었음을 안 사마이는 탄식했다 나는 어찌하여 공명이 살아있다고만 생각하고 이미 죽은 것은 생각지 못했단 말인가 족군은 위군을 따돌리고 나서야 비로소 상복으로 갈아입고 고굴하기 시작했다 족군들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제갈량이 죽음을 애도했다 울다가 혼절하여 죽는 이들도 있었다 슬픔에 빠진 이들 옆에서 불을 지르며 길을 끊는 병사들이 있었으니 바로 위연이 이끄는 병사들이었다 강유는 다른 길로 돌아 위연의 포위를 빠져나가 천자에게 위연의 모반을 알리기로 했다 유사는 제갈량이 세상을 떴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성통곡을 했다 울다가 혼절하여 쓰러진 유사는 용상에 옮기니 깨어나서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태우와 백관들도 모두 목을 놓아 서럽게 울었다 그때 위연과 양인은 서로 천자에게 표를 올려 상대가 모반을 꾀했다고 고했다 유사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비위가 돌아와서 자세히 전말을 고한 후에야 위연이 반란을 일으켰음을 알게 되었다 장화는 유사는 안심시켰다 승상은 진작부터 위연이 배반할 인물임을 알고 계셨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셨을 겁니다 염려를 놓으십시오 위연은 병력을 이끌고 남정으로 가서 양의, 강유 등 나머지 촉군과 대체하고 있었다 양인은 제갈량이 준 비단 주머니를 풀어 쓰여있는 계략을 읽어보았다 위연과 대적시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를 세 번 외치면 한중 땅을 주겠다고 하여라 영문을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양인은 쓰여있는 대로 위연에게 말했다 네가 누가 감히 날 죽이겠느냐를 세 번 외치면 한중 땅을 너에게 주겠다 위연은 떠나가게 웃어대더니 목청 높여 외쳤다 누가 감히 날 죽이겠느냐 위연의 뒤에서 단호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내가 죽이겠다 그가 단칼에 위연의 목을 내리쳤다 그는 위연과 모반을 약속한 마대였다 제갈량이 죽기 직전 마대를 불러 귀에 대고 비밀리에 일러준 말은 바로 위연이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를 외치면 그 목을 치라는 것이었다 위연의 반란을 진입한 촉구는 마침내 제갈량의 시신을 가지고 성도에 도착했다 유선과 만조백관 모두가 상복을 입고 성박 이십리까지 나가 제갈량의 시신을 맞아들였다 황제부터 고위 대간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제갈량의 죽음에 목을 놓아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슬픔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귀신도 울리며 햇빛도 광채를 잃게 했다 유선은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제갈량의 시신을 정군산에 안장시켰다 제갈량의 죽음이 전해지자 동호회의 군사 수만 명이 파국의 입구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유선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동호회 사자를 보내 어찌된 연휴인지 알아보게 했다 종회가 사자로 가서 손관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파국의 병사를 늘려 주둔시키셨습니까 송건은 해명하였다 위병이 제갈 승상을 돌아가신 틈을 타 촉을 침입할까 염려되어 군사를 주둔시켰을 뿐 다른 뜻은 없어 승상이 돌아가신 후 우리 동호 백관들도 상복을 입고 고글하였소 어찌 촉과의 의리를 저버리겠소 그러더니 금화살을 꺼내어 꺾으며 단단히 맹세했다 맹세컨대 촉과의 관계를 배신하면 내자손의 대가 끊길 것이요 손관은 사자를 촉에 보내 제갈량을 문상하게 했다 때는 촉한 건응 13년 위는 청룡 3년 오는 가화 4년이었다 위 초고 세 나라는 모두 군사를 일으키지 않아 오랜만에 평화로운 세월을 누리게 되었다 위 황제 조예는 허창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호화로운 궁전을 지으라고 명했다 백성들은 밤낮으로 부역을 나와 궁전 짓는 일을 도와야 했으니 그 원성이 천하에 자자했다 대신들은 상수를 올리며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가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가난한 신하들은 모두 차명에 처해지거나 벼슬을 박탈당하여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했다 조예의 사치와 방탕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는 불로장생을 누리고 싶은 욕심까지 생겼다 무재가 장안궁에 백양대를 세우고 승로반을 손으로 바치는 거인 구리동상을 세운 후 그 승로반 위에 이슬을 받아 먹어 장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영을 내렸다 장안에 구리동상을 당장 옮겨와라 그러니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고달프고 비패해져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는 일진 광풍이 거세게 불어닥치더니 구리기둥이 넘어져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일천명에 달했다 구리기둥이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 옮겨올 수 없사옵니다 조예는 조금도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누어서 옮겨오라 조예는 제비에 오르기 전에 아내 모시와 무척 금술이 좋았으나 조예가 주색과 여흥에 빠져 매일 박림원에 처박혀 미녀들과 노닥거리기 시작하고는 모황후를 멀리했다 당연히 모황후는 조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모황후의 작은 원성이 조예의 귀에 들어가자 조예는 가차없이 조서를 내려 모황후를 차명에 처해버렸다 이후부터는 조예에게 불만이 있거나 간할 말이 있어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게 되었다 조예가 주색에 취해 한창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상소 하나가 올라왔다 요동태수 공손년이 모반을 꾀하여 스스로 연왕이라 칭하고 나섰습니다 급보였다 사마의는 당장 군사를 끌고 출정하여 양평을 포위했다 까친 공손년은 양식이 떨어지고 성 안의 원성이 높아지자 항복을 청했다 공손년은 사마의가 투항 의사를 전하러 온 사신마저 죽이자 몰래 성문을 열어 도주를 꾀했다 그러다 사마의의 손에 잡힌 공손년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함으로써 요동의 나는 평정되었다 조예는 주색을 지나치게 탐하니 건강이 온전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자신이 죽인 모황후의 원혼에 시달리면서 병은 더욱 깊어졌다 조예는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는 사마의와 조상 그리고 태자 조방을 불렀다 태자는 사마의의 목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조예는 사마의에게 당부했다 어린 태자를 경에게 부탁하오 지금 태자방이 그대에게 보이는 정을 잊지 말아주시오 이혼을 끝낸 조예는 이내 숨을 거두었다 조방은 선제 조예를 고평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명제라고 봉했다 제위에 오른 조방은 시호를 정시 원년으로 바꾸었다 조상과 사마의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을 합쳐 모든 정사를 꾸려갔다 조상은 사마의를 존경하고 존중하여 모든 대소사를 그와 의논했다 그런데 조상의 문객 중 하나인 하안이 조상을 부추겼다 어찌하여 응당 주공이 도맡으셔야 할 일을 사마의와 나누십니까 그러시다 사마의로 인해 주공께 우한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조상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권력의 무게가 사마의에게 실릴 것 같았다 조상은 점차 모든 일을 독점하여 처리하기 시작했다 사마의는 심상찮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병을 핑계삼아 아예 은신에 들어가 버렸다 조상의 권력은 갈수록 강해졌다 누각을 새로 짓고 금은으로 만든 식기를 사용했으며 춤과 노래에 능한 여인 삼사십 명을 거느리고 매일 연회를 베풀며 활락에 빠져 살았다 그가 누리는 호화로움과 사치는 가히 황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세도와 권력을 전횡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사마의가 모습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으니 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조상을 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조방은 이때 시호를 정시 십년에서 가평 원년으로 바꾸었다 조방은 이승을 형주 자사에 봉하면서 영을 내리기를 사마의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올리는 척하며 상황을 탐지하고 오도록 일렀다 사마의는 진즉 이러한 동향을 눈치채고 연극을 꾸몄다 그는 초췌하고 지저분한 몰골로 병상에 누워 이불을 쌓아 안고 이승을 맞아들인 것 외에 말도 똑바로 못하고 귀까지 먹은 양 굴었다 형주를 병주라고 말하고 간다를 온다라고 말한다거나 갈라지고 신 목소리로 가쁜 숨을 내쉬었고 약을 마시면서 질질 흘려 소매를 적시기까지 했다 누가 보아도 갈랄이 얼마 안 남은 중환자의 모습이었다 이승이 본 그대로를 황제와 조상에게 전하자 조상은 더욱 마음을 푹 놓으며 전혀 사마의를 경계하지 않았다 사마의는 두 아들과 수하 장군들을 불러 은밀히 조상을 제거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하루는 조상이 황제를 모시고 문무백관과 함께 선제의 제사를 모시러 갔다 사마의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사마의는 천자에게 조상의 죄를 구하며 역적을 처단하겠다는 표를 올렸다 사마의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병력을 낙하에 주둔시키며 조상을 기다렸다 조상은 제례의식이 끝나고는 황제 일행과 더불어 신명나게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마의가 병력을 일으켜 자신을 처단하려고 황제에게 표를 올리자 소스라치게 놀라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조상 수하의 사람들은 조상에게 황제를 모시고 허도로 가서 기회를 모아 사마의를 치라고 권하였다 청천병력의 상황을 급작스레 맞은 조상은 하루 저녁 내내 눈물을 흘리고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내내 고민하던 조상은 병권만 내주면 해치지 않겠다는 사마의의 말을 믿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의는 조상이 왕위를 찬탈하고 역정 모의를 꾸몄다는 이유로 조상의 세 형제와 일가 일천여 명을 끌어내 삼족을 멸하였다 조시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들어갔다 조상 일당이 죽고 난이 평정되자 조방은 사마의를 승상에 봉하고 구석을 내렸다 이로써 사마의와 두 아들은 함께 위나라 정국을 장악했다 하우패는 사마의가 자신의 조카 하우연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삼천병력을 거느리고 모반을 꾀하였다 옹주자사 곽해가 군마를 이끌고 하우패를 토벌하러 와서는 하우패를 잡으려 개교를 썼다 하우패와 대적하다 거짓 패하여 달아나는 척을 안 것이다 하우패가 열심히 곽해에 뒤를 쫓는데 후련 뒤에서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곽해를 구원하러 온 군대였다 곽해도 다시 말머리를 돌려 하우패를 쫓았다 양쪽에서 협공하니 하우패는 대패하여 군사는 태반이나 꺾인 것은 물론 모반을 일으킨 이상 계속 위에 머무를 수도 없었다 묘책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우패는 군사들을 이끌고 촉의 유선을 찾아가 투항했다 강유는 하우패가 진심으로 항복해온 것을 알고는 연회를 베풀어 후하게 대접했다 강유가 하우패에게 물었다 지금 미국의 군정은 어떤가 혹시 촉을 칠 기미는 없는가 하우패는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지금 사마의는 왕이 찬탈에 눈이 멀어 바깥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 막 등장한 빼어난 인재가 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등용하여 병법을 쓴다면 후에 촉과 오의의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강유는 궁금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우패는 주저없이 말했다 하나는 종회이고 다른 하나는 등회입니다 이들은 모든 병사를 꿰뚫고 있으며 육도삼략에 능합니다 강유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깟 애송이들을 겁낼 것이 무언가 강유는 하우패를 데리고 유선을 알현하러 갔다 사마의가 정권을 찬탈하고 하우패를 헤아려하여 우리에게 투항했습니다 지금 위국의 상황이 어지러운 듯하니 지금 군사를 일으켜 중원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인들과 맹약을 맺어 같이 거사를 꾀한다면 승산이 있는 일이옵니다 비비는 만류했다 채갈 승상도 못 이루신 일을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가 경솔하게 덤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선이 이를 허락하니 강유는 당장 강에 사자를 보내 후원을 청하고 구원과 이흠에게 명하여 동서 양쪽으로 국산에 성을 쌓게 해 앞부대의 거점으로 삼았다 강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그 뒤를 이어 길을 떠났다 드디어 촉과 위의 교전이 시작되었다 구원과 이흠은 수적으로 밀려 이길 수가 없었다 성 안으로 후퇴해 들어가자 과케는 이들 성에 식수를 끊었다 군사들은 목이 타서 견디지를 못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성을 모두 잃을 게 분명했다 강유는 하우페에게 개교를 물으니 곧장 가나였다 지금 옹주가 비어 있습니다 옹주를 공격하면 과케는 이 두 성의 포위망을 풀어 군사를 옹주로 돌릴 것입니다 강유는 그 말에 따라 옹주를 공격했다 하지만 과케는 이미 촉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내고는 모든 대비를 완벽히 갖추고 있었다 결국 강유는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양평관으로 도망쳐야 했다 국산의 두 성을 기다려도 기다려도 강의 구원병이 오지 않자 할 수 없이 성문을 열고 위에 투항했고 강유도 패잔병을 이끌고 한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촉과 한의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 한편 사마인은 병이 들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위독해 있었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사마인은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를 불렀다 나의 벼슬이 퇴부에 이르렀으니 군신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어떤이는 내가 딴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미국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일이 없다 너희들에게 당부할 것은 나란 일을 힘껏 보살피며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것이다 당부를 마친 사마인은 곧 숨을 거두었다 위황제 조방은 조서를 내려 사마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이때 오국의 육손과 제갈근도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제갈근의 아들인 제갈각이 나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태원 원년 가을 후련 강풍이 크게 몰아치더니 오나라 선제 능이 잔나무와 소나무들이 몽땅 뽑혀서는 길거리 위로 날아와 거꾸로 처박히는 일이 일어났다 참으로 불길하고 괴이한 일이었다 이를 보고 크게 놀란 손건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로써 비등한 힘을 갖고 천하를 다투던 삼국의 원조 유비 조조 손건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손건의 아들 손양이 손건의 딜을 이어 재위에 올라 시호를 거는 5년으로 바꾸었다 1 2 2 3 3 5 5 7 10